네, 비하인드 던츠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박찬! 안녕하세요, 박찬 주연자입니다! 정말 뭔가 쩌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쩌르르 돌아왔기 때문에 쩌는 활동이 되겠죠? 우와! 좀 언제 들어가나 싶죠, 저희가? 맨날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멤버분들께서 직접 가수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직업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방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의 컨셉에 의미가 있냐고 방피님께 질문을 했더니 그냥 뭐... 랜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는 탐정에 어울리는 거고, 저는 의사가 어울리는 거고, 뭐, 친구는... 네, 119입니다. 네, 119 아저씨가 어울리는 뭐 그런... 어울리는 대로 이 편은 네. 방탄, 손에다이! 청문회! 그냥 제가 보기에 뭐 홍보전 그런 것보다 그냥 비를 열받게 하면 되나고... 비를 30초 동안 열받게 해서 비를 열받으면 성공입니다. 전 절대 열받지 않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시작! 빛! 만나는 여자가 수십 명이란 소문이 있던데... 와, 대박이다. 랩몬스터 굉장히 팀 내에서 옷을 과하게 입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형, 상차랑 하차랑 비를 똑같아요. 지민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이 진짜 친구가 없죠? 시작!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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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게 없네... 자, 이거 뭐 어떻게... 일단 아프로 안 해주고... 이거 아픈 거 아니야? 한작,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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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야! 우와... 아... 인생이... 인생이... 사람 자체가 뻥는데... 아... 됐어, 됐어... 좋았다, 좋았다... 다 됐어... 주윤이 키가 165라는 장면... 아... 원일명 옷을 잘 입는다... 사실 못 입죠? 아니거든요... 형들 중에 지민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지... 코트에... 솔직히 나 때문에 방탄소년단 먹고 먹고 사는데 옆에서 쫑알쫑하려나 그냥 지민아 너 어깨 두개 합치면 10cm라며 마이구 어깨 분홍색 티셔츠 본인이 골랐다고 그거 아니고 제가 안 골랐거든요 너무 만족해 지민은 친구가 없다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레몬스는 옷을 못입는다 목소리의 주인템 해주고싶어 완전 잘린다 자 진영은 잘생겼다 시작 진영은 방탄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 난 난 난 방탄인이 중요하다 민영이는 바와 보다 민영이는 바와 보다 아이키 50이고 아무것도 못한다 엄청하다 공격할 수 있는게 되게 많은데 어제 마침 저희가 저희끼리 청문을 했었거든요 서로를 지켜주자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에 포옹을 했기 때문에 자 서로 안좋아 우리 손에 손 잡고 뭐야 이게 형 잘하는 그 마무리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도쇼 비하인드 즐거우셨어요 다음주 더 많은 더 멋진 가수분들과 함께 비하인드를 감상할 수 있을테니깐요 다음주까지 기다려요